다가오는 설을 맞아 성북구 전통시장에서 다채로운 설 명절 행사가 펼쳐집니다. 정능시장과 기름시장에선 북장구 공연을 비롯해 만두 예쁘게 빗기 대회가 진행되고, 차 나눔 행사와 떡매치기 행사가 진행됩니다. 장위 전통시장과 도남시장 등에선 제수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. 한편 성북구는 안전한 설 명절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합동 화재 점검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.